내시는 과거 시험장에서 그들의 농간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급제하는 등 말썽이 많았으니 한때는 실세에 내시와 연주를 닿아서 과거에 급제하는 등과 비방이 나오기도 하였다. 과거를 눈앞에 둔 어느 건장한 선비가 낯술에 얼큰히 취하여 장안의 거대한 기왓집 앞을 지나노라니 갑자기 흰 광목자락이 앞에 던져졌다. 이에 광목의 끝자락을 보니 계집종이 들어오라고 신호함으로 술기분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들어가니 곱상하게 생긴 계집종이 집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니 아랫목에는 금침이 깔려있고 윗목에는 기름진 안주를 갖춘 주안상이 차려져 있으며 술상 옆에는 옷매씨를 단정히 한 미모의 중년 여인이 수줍음을 머금고 눈길을 아래로 깔고 앉아있었다. 놀라운 상황에 당황했던 이선비도 이미 오른 술기운에 때아닌 대접을 받고 보니 돌아가는 상황에 맡겨놓고 술을 거푸 몇 잔을 들이키고 여인에게 수작을 걸었다. 이 여인이 말했다. 저는 권세있는 내시의 아내로서 살림살이 풍족하여 어느 하나 어려움이 없으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 세상 모든 남녀가 누리는 운우지정을 모르는 것이 한이 되었는데 오늘따라 남자의 품이 더욱 그리워져 계집종을 시켜 권장한 사내를 유혹해 오라고 하였더니 마침 선비께서 걸려드셨군요.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이 불쌍한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옵니다. 정숙한 자태를 유지하며 은쟁반의 옷 굴러가는 목소리로 올리는 간절한 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이곳을 나가본들 마땅한 거쳐도 없는 선비의 처지인지라 이미 깔려진 이부자리에서 두 남녀는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을 대걸에서 근무해야 할 내시가 갑자기 귀가하여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몸 숨길 틈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주인을 맞은 선비는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맨몸뚱이 그대로 당당하게 앉아서 주인을 대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한 내시는 큰 대접에 술을 가득 채워 선비에게 주니 이 선비는 단숨에 다 들이키고 마는지라 내시는 칼을 뽑아 고기 한 점을 찍어서 선비 입에 대니 선비는 주저함도 없이 입을 쩍 벌려 고기를 받아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이 대담한 태도에 오히려 내시가 질려서 당황을 하는데 선비는 한수의 씨를 지어보았다. 해점우는 장안길을 크게 취해 돌아가는데 한 송이 살구꽃이 사람 향해 날아드네. 그대는 어찌 번화한 이 땅에 나무를 심었다오. 꺾은 자가 잘못이 아니라 심은 이가 잘못일세. 이 선비의 당당함과 자신이 감당 못할 아름다운 아내를 독수공방시킨 죄책감에 드디어 선비와 인사를 나누고 며칠 뒤 과거시험에 이 선비를 급제시켰으니 과연 등과비방이었다. 영광의 체씨 선비가 있었다. 잠옷 열심히 공부했으나 끝내 이룬 바가 없었다. 늦게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를 가르치지 않았고 자라서 대를 잊기만을 바랐다. 아들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체씨 선비가 죽었다. 아들 체생은 집이 잠옷 부유하여 배우지 않고도 능히 가업을 지킬 수 있었다. 하루는 이정이 체생을 찾아와 승려첩지를 보이며 그를 뜻을 물었다. 체생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도로 던져주며 모르겠다 했다. 이정이 혀를 차며 말했다. 명색이 선비의 자식이면서 글자도 하나 알지 못하는가? 선비의 자식이 이러하다면 개나 양과 무엇이 다를까? 체생은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체생의 나이가 마흔이었다.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이웃에 살았다. 체생이 즉시 사략초권을 끼고 가서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훈장이 물었다. 그대 나이에 어찌 처음부터 배운단 말이오? 체생이 대답했다. 라인은 비록 늦었지만 글자를 알게 되면 다행이겠소. 나를 가르쳐만 주시오. 훈장이 천왕씨 한주를 가르치되 글자와 뜻을 함께 가르쳤다. 체생은 읽자마자 잊어버렸다. 또 가르치면 또 잊어버렸다. 훈장이 말했다. 이러니 가르칠 수 없소. 그러면서 사양하니 체생이 일어나 절을 하며 계속 강곡하게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다시 가르쳐주니 하루종일 씨름하며 겨우 깨치고서 돌아갔다. 그러고는 3일이 지나서야 다시 왔다. 훈장이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소? 익히지 못했을까봐 걱정이 되었소. 몇 번이나 읽었소? 녹두석대로 세었을 뿐이오. 다 외우자 지왕씨와 인왕씨를 가르쳤다. 읽는 것이 자못 물리에 맞았다. 다음날은 곧바로 왔다. 녹두의 개수가 반대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날은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 지극정성으로 분발한 결과 글의 뜻과 이치가 보이는 경지로 저절로 열린 것이었다. 사략반권을 읽으니 물리가 크게 통달했다. 일곱권을 읽고 나서 다시 통감전지를 모두 읽으니 외우는 것이 능숙해졌고 사서삼경에도 널리 통했다. 7년 동안 책을 읽고서 사서위로 진사에 합격했고 5년 더 읽고는 명경과에 급제했다. 이때 나이가 52살이었다. 얼마 있지 않아 현감으로 가게 되었다. 채생은 이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고 아들이 있었다. 아들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의 모욕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그 은혜가 실로 크다. 그러고는 이정이 아들을 임소로 데려가 몇 달 머물게 하고는 음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가 돌아갈 때는 몇 짐이나 되는 선물을 주어 보냈다. 선비의 자식이 그를 모르면 개나 양과 무엇이 다르냐는 모욕적인 말이 오히려 자기 가슴에 불을 지펴 하늘천 따지도 모르던 채생이 급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옛날에 송씨 사족이 있었다. 오랫동안 벼슬이 끊겨 종실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몰락하고 청상과부와 혈혈단신 아들만이 남아 쓸쓸히 살고 있었다. 막동이란 어린 종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주관해 박가터른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도 사라져버려 집안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쉬워했다. 그 종적을 찾을 길이 묘연했다. 30-40년이 흘렀다. 아들이 홀로 장성했지만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워 관동한읍에 원님으로 있는 친지에게 위탁해볼까 하고 길을 나섰다.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고 객점은 멀었다. 인가를 찾아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니 산 아래쪽에 우물 하나를 함께 쓰는 수많은 가구가 있었다. 내려가서 물어보니 그 동네 수장은 최승선이란 사람이었다. 송생이 그 집 대문으로 가서 뵙기를 청했다. 한 소년이 송생을 맞이해 방에 머물게 했다. 자리를 채 정돈하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최승선의 말을 전했다. 마침 무료하시던 차 심해를 풀 곳이 없어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하십니다. 송생이 그 제안을 받고 따라 들어가니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송생을 보고 예를 표했는데 용모와 법도가 단정했다. 삼경이 다가오자 최승선은 좌우를 물리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송생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서 울부짖으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송생이 깜짝 놀라 우물쭈물 하다가 물었다. 영공께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십니까? 최승선이 말했다. 소인이 바로 댁의 옛 종놈 막동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을 치고 숨었으니 첫 번째 죄입니다. 혼자 되신 마님께서 수족같이 잘 대해주셨는데 그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영원히 저버렸으니 두 번째 죄입니다. 성을 거짓으로 칭하고 세상을 속여 벼슬을 누렸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지위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서방님께서 왕님 하셨는데 적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죄입니다. 아 다섯 가지나 죄를 짓고서 어찌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서방님께서 꾸중하시고 매질하셔서 싸은 죄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송생은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최승선이 말했다. 주인과 종의 위리는 부자군신의 사이와 조금도 차이가 없지요. 인정어린 마음을 저버렸고 차림도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목숨을 바쳐 이 한을 갚고 싶습니다. 송생이 안절부절하며 대답했다. 설사 연공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돌아보건대 지나간 옛일은 물이 흘러간 듯 구름이 떠나간 듯한 것입니다. 왜 다시 끄집어내 주인과 손님 모두를 거북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한담이나 나눕시다. 최승선은 송씨 종가의 크고 작은 집안 안부를 물었다. 옛일 이야기의 감회가 새로워 서로 탄식을 금치 못했다. 송생이 물었다. 연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기량이 정말 크셨습니다. 그래도 필부로 시작해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최승선이 대답했다. 소희는 어려서부터 종로릇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상전댁 명우는 기울어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하루는 생계를 꾸려갈 대략의 계획을 세워 창졸간에 도망을 쳤지요. 뜻은 높고 담은 커서 결코 천한 종놈으로 늙지는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현달했지만 후손이 없는 최씨 집안 행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화지역에 살면서 재물을 늘려갔지요. 몇 년 사이에 몇 천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영평으로 내려가서 두문뿔추라고 독서를 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향리 사람들이 사부의 행시를 한다고 칭찬했지요. 또 재산을 나눠주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부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이어 서울협객 무리에게 화려한 말 한 장을 갖추게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사칭하며 연이어 저를 방문하게 하니 의빈들이 저를 더욱 믿어주었지요. 4-5년 뒤에는 철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전처럼 저 자신을 수양하니 철원 사람들도 저를 향촌사족으로 대접해 주더군요. 그제야 한 무관의 딸을 맞이해서 다시 장가를 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혹시 일이 발각될까봐 회양으로 이사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 분주히 전해져 마침내 제가 갑쪽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또 소인이 요행으로 면경과의 급제에 승문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원 지평을 거쳐 대홍녀로서 통정으로 뽑혀 병조참지와 동부승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끊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쉽게 이지러지는 것은 만월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볕을 올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이 노하고 사람이 시기해 낭패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하여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한가하게 전원을 논일고 성은을 노래했습니다.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낳아 모두 좋은 지방과 혼인을 시켰으니 제 집의 전우자우 집들은 모두 인척들의 것이지요. 장남은 문과의 급제에 은유론으로 나가 있고 둘째는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의 추천을 받아 침낭을 제수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도 성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70이 넘어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고 해마다 만섬이나 받아 매일 일천전이나 쓰고 있습니다. 황송하옵니다만 낮에는 인척으로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상정과 주인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송생이 그러겠다 했다. 이야기가 끝나니 벌써 새벽이었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연이어 들어와 문안을 들이니 최승선이 말했다. 지난 밤에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송생과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송생이 내 재종질이 아니겠나? 관양과 파가 분명하니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구나. 내가 옛날에 한양에 있을 때 송생의 부친과 함께 논일면서 공부했으니 그정이 형제와 같았지. 그 뒤 40-50년 동안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고 길도 멀어 소식이 끊기니 홀로 남은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듣지 못했다. 이제야 상봉하니 감회가 곱절이나 간절하구나. 풍악으로 나날을 보내고 술 마시고 시집기로 한 달을 넘게 보냈다. 송생이 돌아가려 하자 최승선이 말했다. 망금을 드리겠으니 농토와 집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에 넉넉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생도 크게 기뻐했다. 수레와 말에 물건을 가득 싣고 먼 길을 번들거리며 돌아왔다. 논밭을 사고 집도 다시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다. 송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송생에게 한 사촌동생이 있었다. 그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건달로 남을 혹독하게 음해하곤 했다. 송생에게 부자가 된 내력을 집요하게 물으니 찾아간 암흑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둘러댔다. 건달이 믿지 않고 다른 날 또 물으니 송생은 길가에서 은단지를 주었다고 했다. 건달이 이 말을 믿을 리 있겠는가 재물을 얻은 사연을 왜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까. 재물 모은 사연을 알지 못한 게 그렇게도 한이 된다면 당장 다 말해주지. 그러고는 자세히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 그러자 건달은 크게 화를 냈다. 형님은 그런 치욕을 참으며 도망간 종놈한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이라 부르고 삼촌이라 불러대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대단한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 그 종놈의 패악상을 모두 폭로해 형님이 당한 오욕을 씻어내고 어지러운 세상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건달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을 씻고 곧바로 동대문 밖을 향해 달려갔다. 송생이 크게 걱정되어 급히 걸음 빠른 자를 고용해 승선집으로 편지를 보냈다. 일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실언을 한 자기 허물도 자책했다.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 최승선은 여러 사람과 술 마시며 장기를 두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고는 일어났다. 얼마 안 있어 건달이와 불같이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다. 암흑에는 우리집 종놈이다. 암흑에는 우리집 종놈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낄낄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미친놈이 내려왔네. 최승선은 편안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을 일제히 불러다 건달을 둘러싸 결박하게 했다. 그러고는 집 뒤 창고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만들었다. 최승선은 혼자 큰 바늘 하나를 가지고 건달이 갇혀있는 곳으로 갔다. 건달이 입을 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최승선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늘로 건달을 마구 찔렀다. 살가죽과 살이 찢겨 나갔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건달은 살려달라 애원했다. 최승선이 또 한 번 더 깊게 찔렀다. 건달이 애걸복걸했다. 그제야 최승선이 정색을 하며 크게 꾸짖었다. 내가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먼저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았으면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해져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아픈 곳을 드러내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그런 내가 꾀가 없어 너 같은 졸려란 놈에게 당할 소냐. 처음에는 검객을 보내 중도에서 너를 죽이려 했지만 선대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해 생명만은 살려주려 한 것이다. 네가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마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전날의 실수를 고집한다면 나는 사람 죽인 서툰 의원에 불과하겠지.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건달이 그 두터운 호의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그 이로움과 해로움도 잘 따져서 말했다. 후회하고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입니다. 최승선이 말했다. 내일 새벽부터 반드시 나를 삼촌이라 불러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넌 반드시 이러이러하다고 답해라. 건달이 말했다.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설사 아버지라 부르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승선이 나가서는 자제들을 불렀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 성의를 다해 침수를 시행하니 신령한 효엄이 있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주어 허한 기운을 보충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최승선이 자제들과 여러 종을 불러 건달을 보였다. 건달은 기쁜 표정으로 절을 하며 말했다. 숙부님이 치료해준 뒤로 정신과 기운이 개운해지고 병이 뿌리가 깨끗이 뽑힌 것 같습니다. 며칠 조용한 방에 편안히 누워서 조리하고 싶습니다. 최승선이 건달을 사랑채로 데려가 울면서 말했다. 하늘이 장차 송씨의 귀신들을 굶게 하지는 않으시려는가 보다. 내가 어제 차마 못할 짓을 했지. 너의 살갗을 마구 찔렀어. 참으로 고륙상잔이었다. 그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성의를 다해 어루만지고 먹여주었다.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최승선이 건달로 하여금 면면히 절하며 아련하게 했다. 건달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말했다. 어제는 병이 크게 도져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르신께 해괴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후 건달은 예의에 맞는 용모로 매우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승선이 5-6개월을 한가로이 지내게 하고 동깨미 3천관을 함께 보내니 건달이 평생토록 감사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다 한다.